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공화당은요.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또 이효과가 됩니다.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. 그 사람들 뭐하는지 모르고 있다고. 맨날 티비에 끼만 들고 말이야. 뭐하고자고 막 이러는거야. 내가 왜 우리 공화당을 대표입니까 뭡니까. 아니 박근혜 동정은 전부 다 이사 아닙니까. 어쩌고 이런데 말씀 좀 해주세요. 그런데 제가 오늘 직접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요번에 조국을 막지 못하면 안됩니다. 우리 공화당에 탕후를 걸고 오늘 이 순간부터 머리를 짜가지고 우리 공화당이 조국을 끌어내리는 그 전술과 전략을 한번 짜보세요. 정말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윤철수 후보가 그 전술마저 정말. 농담이고. 결론을 내리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수 우파의 대한정당이 되셔야 합니다. 그런데 역시 조직이 2년 정도 가래되다 보면 여러분들은 전혀 뭐를 느낄 수 없을 거에요. 그런데 제 눈에는 들어온다. 관료화. 관료주의화가 됐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 기미를 제가 느낍니다. 자유한국당을 닮아가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.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할텐데 제가 볼 때는 2년 전에 대한외국당보다도 아주 투박한 그 투박한 야성이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. 아니죠? 억울하죠? 그럼 분발하셔야 됩니다. 정말 우리 공화당의 최대의 장점은 뭐냐? 정말 겸손한 태극기세요. 나는 우리 공화당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한다. 이런 소리가 국민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. 정말 이건 제가 정말 제가 착심한 저의 공언입니다. 내가 누구를 보니까 우리 동네에 누가 있는데 그 양반이 우리 공화당 당원이다 근데 내가 정말 우리 공화당 내 지지해. 이런 소리가 든든 나오게 해야 됩니다.